반갑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드리는 J.H. 보이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1% 부의 시크릿을 더하는 17가지 법칙, 조성희 작가님의 더 플러스입니다. 이 책을 여는 순간 돈의 에너지가 바뀐다. 나폴레온 힐의 계승자, 밥 프로크터의 유일한 한국 비즈니스 파트너, 마인드 파워 스페셜리스트 조성희가 안내하는 부로 향하는 길, 더 플러스 시작합니다. 머니 시크릿 세미나는 오늘도 참가자들로 북적인다. 서울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곳곳에서 모여든 이들로 주말 이른 아침부터 열기가 뜨겁다. 지방에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많은 이들이 손을 든다. 해외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이곳 저곳에서 몇 사람이 보인다. 거제도에서 5시간 넘게 운전하고 왔다는 부부, 호주에서 왔다는 여성, 딸의 손에 이끌려 싱가포르에서 왔다는 노부부도 있다. 머니 시크릿 세미나 듣고 갑자기 돈이 생겼다. 집을 샀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되던 새벽 기상에 성공했다. 아무도 찾지 않던 온라인 쇼핑 사업에 갑자기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등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났다는 소문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분들이다. 그래서인지 역시 눈빛이 다르다. 정말 대단한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행복한 부자가 되는 머니 시크릿을 배우고자 멀리서부터 찾아오신 여러분은 단연 상위 5% 안에 드는 분들입니다. 옆 사람 얼굴을 잠시 보시겠어요? 눈에서 레이저가 뿜어져 나오지 않나요? 서로의 눈빛을 보며 열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동안 세미나실은 엄청난 에너지로 충만해진다. 그 열기를 모아 힘차게 묻는다. 여러분,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네. 우렁찬 목소리가 합창하듯 터져나온다. 당연하죠. 라는 표정들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도 부자가 되기를 거부한다. 잠재의식 안에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정보들을 수두룩하게 쌓아놓고 있다. 단지 그 점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뿐이다. 당신은 부자를 보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드는가?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또 자신이 부자가 된 모습을 떠올리거나 부자가 되려고 노력할 때 머릿속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뜻밖에도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부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어떨 것 같은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참석자들의 대답은 되게 비슷하다.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건지 내 돈을 좋아하고 접근하는 건지 알 수 없게 되겠죠.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잖아요. 자유시간도 없이 일만 하면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여기저기서 돈 꺼달라고 연락하면 어떡하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강도들의 타깃이 될지도 몰라요. 솔직히 남 등차 먹는 인간들로 보여요. 돈이 많아지면 남편이 바람 피울 것 같아요. 책임질 게 너무 많아질 것 같아요. 돈을 관리하기도 부담스럽고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떵떵거리다가 갑자기 망하면 어떡하죠? 있다가 없으면 그게 더 괴롭잖아요.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이처럼 어딘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온다는 것은 부자에 대한 내 안에 부정적인 정보가 입력되어 있다는 의미다. 우리 잠재의식에는 머니 파일이 들어있다. 이 파일에는 부자가 되면 이런저런 점들이 좋을 것이라는 정보도 들어있지만 부자가 되면 이런저런 점이 안 좋을 것이라는 정보도 같이 들어있다. 내 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정보가 함께 있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돈이 많으면 풍요롭고 다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미친 듯이 일만 해야 하잖아. 건강이 악화되잖아 라고 외친다. 한쪽에서는 부모님 모시고 가족들과 최고의 해외여행을 자주 갈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여기저기서 돈 꺼달라고 찾아오면 어쩌지 라고 말한다. 이렇게 모순되는 메시지들이 내 안에 뒤죽박죽 섞여있기 때문에 부자되기를 망설이는 것이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보자. 우주 어딘가에 내가 원하는 것을 보내주려고 대기하는 존재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도착하도록 사람과 사건과 상황을 만들어주려고 24시간 대기하고 있다. 당신이 어떤 것을 깊이 믿고 확신할 때 당신은 우주의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마치 카달로그에서 딱 집어 이거 보내주세요 라고 주문하는 것과 같다. 자연의 법칙 중 하나인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우주는 당신이 주문한 것을 보내주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당신의 잠재의식 속 머니 파일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뒤죽박죽이면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외치길래 부자가 될 기회들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곧이어 부자는 속물이다. 부자는 행복하지 못하다. 라는 메시지가 들어온다. 그러면 우주는 부자가 되지 않은 쪽으로 도와주기 시작한다. 그런데 또다시 돈이 많으면 여러 나라로 여행 가겠다. 우리 가족이 좀 더 좋은 집에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라는 반대의 메시지가 들어오면 우주는 혼란스러워하며 부자가 될 기회를 다시 보낸다. 그런데 다음 날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듣고 에휴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러고 있나 돈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닌데 뭘 돈 필요 없어 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마침내 우주는 당신을 더는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아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해 지치고 피곤해진 우주는 손을 놓아버린다. 24시간 대기하며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려는 맞는 기계를 내 안에 장착하고도 그 활용법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실은 자신이 부자로 태어났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게 살아간다. 바라는 것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갈망이 대단히 명확하다. 이 소망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부자가 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합법적이고 도덕적이기만 하면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한다. 그들은 우주에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 주위에는 언제나 돈이 많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돈이 너무나도 쉽게 그에게만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비친다. 마치 신의 손이 그들만 어루만져 주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그러나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기억하라. 당신은 부자로 태어났다. 부자가 되는 것은 신의 뜻이다. 신은 마음과 몸이 풍요로운 사람을 통해 신의 뜻을 더 쉽고 빠르게 발언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 인간이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잠재력을 무한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될 때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신 역시 더욱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어떻게 도와줄까? 하면서 신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데 당신은 알지 못한 채 가난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러나 괜찮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불을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그간 몰랐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했고 가난하고 힘들었던 것이었을 뿐 이 책을 든 당신은 이제부터 바뀔 수 있다. 마인드 파워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들어서는 순간부터 밝게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 눈빛 역시 맑고 선하다. 그런 사람들은 같이 교육을 받는 동기들도 엄청나게 챙긴다. 각자의 이름을 담은 편지와 간식 떡이나 케이크 등을 바리바리 싸운다. 어떤 사람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동기들을 생각하며 천연 재료로 만든 감동 도시락에 일일이 감동 스티커를 붙여 싸들고 오기도 한다. 지방에서 대중교통으로 올라오면서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자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그런 내색 하나 없다. 저는 오는 길이 너무나 설렜어요. 얼마나 해맑게 웃고 행복해지는지 날개 없는 천사들이 바로 이들이 아닐까 싶다. 2009년도 교육생 중 40대 여성 한 분도 날개 없는 천사였다. 그 선함이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그간 만나본 사람 중 가장 맑고 착한 분이었다. 그런데 선한 눈빛 뒤에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고 자신감 또한 없어 보여 안타까웠다. 알고 보니 아버지 간병을 7년 동안 혼자 해왔다고 한다. 간병인을 쓰고 싶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간병인도 잘 못 믿겠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직접 돌보기로 했다는 것이다. 간병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경력도 단절되고 모아둔 돈도 점점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자신감도 없어지고 점점 우울해졌으며 당연히 연애는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아 무기력에 빠져있다가 마인드 파워 교육을 발견했고 난생 처음 이런 공간에 발걸음을 했다고 한다. 그녀의 목표는 경제적인 자유였다. 교육을 들으면서 명확한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명확한 액수를 종이에 적고 법칙대로 실행해 갔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했다. 질문을 통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었다. 유교 사상을 중시하는 청렴한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다 보니 가난과 청렴이 연결되어 잠재의식 속 머니 파일에 뿌리 깊이 박혀있었다. 법 없이도 살 청렴한 그분은 자신이 청렴해야 하기 때문에 가난은 그에 맞게 따라오는 것이었고 그 사상이 부가 자신에게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너무도 놀라워했다. 가난은 청렴이다 라는 생각이 너무도 깊게 뿌리박혀 있었기에 아무리 경제적 자유를 외쳐도 기존의 생각과 새로 들어오려는 생각이 내면에서 싸우느라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것이다. 자신이 그 관념을 깨지 않으면 돈은 절대로 올 수 없다. 그래서 그녀에게 말했다. 큰 소리로 가난은 죄다 라고 외쳐보세요. 네? 눈이 휘둥그레지며 화들짝 놀라는 그녀에게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 가난은 죄다. 그녀는 모기같은 목소리로 따라했다. 가난은 죄다. 다시 한 번 더 크게 외치세요. 몇 번을 반복하고 나서야 그녀는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다. 가난은 죄다. 자신이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인식하고 이 법칙들을 이해한 그녀는 마인드 파워 법칙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오랜 경력 단절을 깨고 꽤 알려진 컨설팅 회사에 정말 좋은 조건으로 입사했다. 스스로도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찾아와 자랑하는 모습에는 여유로움이 가득했다. 그것이 우연이었을까? 결코 아니다. 내면이 바뀌면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가난이 왜 죄일까? 얼마 되지도 않은 돈 때문에 시작된 싸움이 큰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돈 때문에 가족 불화가 일어난다. 가난하면 각박해지고 무엇이든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지도 않는다. 결핍과 부족이 옹졸함을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하고 얻는 데에만 급급하게 된다.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자본주의 자체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내가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베풀지 못했다는 의미다. 그래서 마인드 게이 마스터인 바브 프로크터는 가난은 죄다라고 강하게 표현했다. 강하게 표현이 되어야 내 잠재의식에 좀 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다. 오랫동안 머니 시크릿 세미나를 진행해 오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 강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부와 부에 대한 열망이 과연 옳은 것인지 판단하지 못해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세상 사람 대부분이 마음 깊은 곳에서 꿈꾼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과연 그래도 되는지, 특히 종교적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고지곳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감정에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매일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부가 악덕인지 미덕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고민이 깊어지면 실생활에까지 악영향을 미쳐 성공에 대한 열망마저 사그라지게 한다. 그날이 그날처럼 되는 대로 살아가도록 자신을 안전지대에 가두어버리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부는 악이고 가난은 미덕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들은 종교적인 면에서도 부를 축복이라 할 수 있는지 갈등을 느낀다. 가난은 죄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에 대한 놀라운 진실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마땅한 생각이라는 것이다. 당신이 현재 가난하게 살고 있다면 분명히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가난해질 필요가 없다. 가난은 신이 인간을 위해 무한하게 베풀어 놓은 자원에서 스스로 등을 돌림으로써 저주를 받는 일종의 지옥이다. 나 또한 처절한 가난과 쪼들림을 오랫동안 경험해 봤기에 가난이 얼마나 불편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속줍은 인간으로 만드는지 너무나도 잘한다. 그 괴로움을 알기에 더욱 강력하게 말하고 싶다. 가난이 미덕이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두자. 금전적인 궁핍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악덕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고 금전적인 악덕에 빠져 생활할 필요는 없다. 빠져나갈 방법은 분명히 있다. 나의 잠재의식을 향해 크게 외침으로써 강력하게 새겨넣자. 가난은 죄다. 가난하면 청렴하다. 가난은 미덕이다. 나 자신이 가난을 자부심 삼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자. 불을 죄악시하고 터부시하진 않았는지 살펴보자. 가난은 죄다. 내 마음에 새기자. 전 세계를 강타한 베스트셀러 시크릿의 모태가 된 책이 있다. 경제적으로 밑바닥을 친 상태에서 이혼을 하고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던 호주 여성이 어린 딸에게 우연히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이라는 책을 받는다. 책을 잡은 순간부터 그녀는 완전히 빨려들어가듯이 읽었고 이후 시크릿이라는 책을 출간하고 영화까지 만들며 기적을 일으켰다. 1910년에 처음 나온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을 오래전에 읽고 월러스 워틀스의 수많은 메시지에 공감했는데 그 중에서도 내 마음에 꽂힌 문구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이런 부자라면 정말 행복하겠다. 나는 이런 부자가 되어야겠다. 라고 다짐했다. 내 안에 머니 파일은 끝도 없이 어둡기만 했다. 돈에 대한 생각을 적을 때마다 부정적이었기에 내 잠재의식을 모조리 바꿔버리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했다. 그래서 짧지만 강력한 자극을 준 그 문구를 여기저기 써서 붙이고 다이어리 맨 앞에도 써두고 틈날 때마다 읽고 또 읽었다. 내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될 때까지 다음 해에도 다이어리 맨 앞에 또 옮겨 쓰고 그 다음 해에도 또 옮겨 쓰면서 이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먹어버렸다. 그래야 내 안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모두 치울 수 있을 것 같았다. 나에게 정말 도움을 주었던 이 글을 이 책을 들게 된 당신과도 나누고 싶다. 당신이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하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기 위해 부자가 되고자 해야 한다. 주변에 아름다운 것들을 두고 멀리 떨어진 곳에 가보고 마음을 살찌우고 지성을 개발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며 세상이 진실에 눈뜨는데 한몫하기 위해 부자가 되고자 해야 한다.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기며 읽어보자 어떤 기분이 드는가 펜을 들고 쓰면서 또 느껴보자 어떤 문장이 가장 와닿는가 이런 부자가 된다면 어떨까 이런 부자가 된다면 부는 그야말로 축복이 아닐까 이제부터 마음속에서 외치자 부는 축복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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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